Collected by the song 떡볶이 아침이 오는 소리에 짬을 자 씻겨주소 오늘 밤 스녁 ㅋ 네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 이런 세상 아니요, 저 앙! 사실 이 V LIVE 제목이 누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V LIVE잖아요?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동혁과 동형으로 했지만 네 자, 이제 사실 저희 숙소 이사했잖아요, 형 네 저희 침실 먼저 소개해 줍시다 네, 자, 침실, 저희 침실 저의 룸메이트는 도영이 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오오, 비워있다! 어, 우리 퓨어 파이트 할래? 퓨어 파이트 저의, 제가 요즘 키우는 식물인데요 이름을 아직 못 지워줬어요 이름을 오늘 한번 지워줄까요? 좋아? 혜찬? 혜찬? 혜찬이?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박수 이건 제가 키우는 인형이네요 인형인데요 얘 이름은 뭘로 지워줄까요? 토끼 인형 어때요? 오오, 너무 좋아요 오케이, 자, 새로운 저의 누가 누가 들었을지 모르실까요? 그 누군가를 찾으러 떠나볼까요? 우선 새로운 친구 약간 우리 그 톤으로 해야 돼요 햄 떠나볼까요? 그러면 누가 잡았어 자, 두 번째 새로운 친구 떠나볼까요? 저도 해볼까요? 떠나볼까요? 제가 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네 자, 댓글 볼까요? 사실 아니 지금 뭐야, 하고 있어요? 응, 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밝게 했는데 네, 사실 이번 건 도영이 형과 저의 그 브이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네 약간 우리가 오늘 교복 광고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노래 오늘 맡은 노래를 불려야 돼요 아 네, 이곳 패션 조각 종료되었습니다 역시 넌 예상 가능한 놈이야 아 네, 아 맞다 아 정말 하이라이트 이분을 빼먹었네요 네 아 안 했어? 네 안 했습니다 이분이 노래, 노래 사줄게 네 아 예상했어 아 이분.. 몬스터로 들어줘 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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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엠 μια 몬스터 그리고 내년 만우절도 기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어제 만우절도 반성문이었는데 여러분 저희한테 너무... 여러분 굿나잇! 굿나잇 가이즈! 바이! 진짜 끌게요 이제! 바이!